The belief that it doesn't matter if you don't put your heart into something, as long as it's trivial, is a self-distorting force. Your actions may be trivial, but your heart is noble. The Buddha put his heart into the act of cooking rice. 99번째 문자입니다. The belief that it doesn't matter에서 belief는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Matter는 문제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It doesn't matter이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대신 The belief와 It doesn't matter를 이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해서 The belief가 곧 It doesn't matter이라는 거예요. 이 둘은 서로 동격, 즉 동등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The belief that it doesn't matter이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바로 그 믿음이라는 뜻이 돼요. 이어지는 If you don't put your heart into something에서 Put your heart into something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Put A into B라고 하면 A를 B에 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Put your heart into something이라고 하면 무엇인가에 당신의 마음을 쏟는다라는 뜻이 돼요. 무엇인가에 마음을 쏟는다는 것은 진정성을 가지고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If는 만약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If you don't put your heart into something이라고 하면 만약 당신이 무엇인가에 당신의 마음을 쏟지 않는다면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As long as it's trivial에서 as long as에는 기간과 조건을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조건의 의미로 쓰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trivial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사소하거나 미약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as long as it's trivial이라고 하면 그것이 사소한 것이라고 해서 라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여기까지 다룬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The belief that it doesn't matter.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바로 그 믿음. If you don't put your heart into something. 당신이 무엇인가에 당신의 마음을 쏟지 않는다면. as long as it's trivial. 그것이 사소한 것이라고 해서.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 그것이 사소한 것이라고 해서. 그것에 마음을 쏟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믿음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is a self-distorting force라고 합니다. Distort는 잡아서 뒤튜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을 왜곡한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self는 자신이나 자아를 말하고 force는 힘을 뜻해요. self-distorting force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왜곡하는 힘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어지는 your actions may be trivial but your heart is novel에서. may는 가능성이나 의지가 낮은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뭐 할 수도 있다 또는 뭐뭐일지도 모른다라고 해석을 해요. action은 행동 또는 실천을 말합니다. novel은 고귀하고 존귀한 성질을 뜻해요. 그래서 your actions may be trivial but your heart is novel은. 당신의 실천은 사소할지 모르나 당신의 마음은 고귀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The Buddha put his heart into act of cooking rice에서 부다는 불교의 부처님을 읽었습니다. act of cooking rice라고 하면 밥을 요리하는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앞서 put your heart into something이 무엇인가에 당신의 마음을 쏟는다는 뜻으로 무엇인가 마음을 쏟는다는 것은 진정성을 가지고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The Buddha put his heart into the act of cooking rice 내 부처님도 밥을 지을 때는 마음을 쏟는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도 밥을 지을 때는 정성을 다해서 짓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사소한 것이라면 마음을 쏟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믿음은 자신을 왜곡하는 원동력이다. 비록 하찮은 실천이라고 해도 그 마음만큼은 존귀하다. 부처님도 하다못해 밥을 지을 때 정성을 다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